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작업을 하고 있는 계정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사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자수를 외체로 활용해서 표현하는 최한성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작가님은 요즘?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작가님이나 어떤 분들이 똑똑하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마스크부터 착는 진자신을 발견하면서 변화하는 우리의 일상이구나. 작가님의 일상은 어떻게 만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코로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화면만 통해서 이걸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현실감도 전혀 없고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해오니까 어쩌면 이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얘기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리차드 해밀턴이라는 작가가 팝아티스트이자 콜라주로 그 시대의 현상을 얘기하는 작가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에서 공간들의 제조합이나 오브제들의 결합이 팝아트랑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전시 작품명에서 꼼즈라는 단어 자체도 그 당시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그 웨이브스라는 단어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작품명으로 사용했죠. 여과도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여행이라는 것 어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한번 모아보자 전 세계에 유명한 것 같은 것 같은 중간중간 표현해놓은 것 같아요. 새로운 팀의 전시로 한번 방목을 해보자 싶은 마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시가 같이 들어온 이유도 거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 할 때 구름이 있었거든요. 민화에. 근데 쉽게 말하면 어떤 뭐 현대적으로 재계삭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가 갔어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뭐 완전히 물리치고 없애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지낼 수밖에 없고 백신에 이런 것이 있어서 곳곳에 구름인지 물결인지 아니면 어떤 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인간 곳곳에 이렇게 같이 배제해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렇게 집어넣게 된 겁니다. 몇 시에 만날까 이런 얘기 하다가 최 작가님은 보통 미팅을 3시에 하신다고 그러고 저는 보통 미팅할 때 2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2시 30분에 그걸 만나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어서 이제 하다가 그런 의미도 있고 2, 3 다음에 4가 빠진 5가 들어오는 것도 현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2시 35분이 되었습니다. Peace out.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